안녕하세요. 일단은 깁슨 ES-335-DOT 60s 체리 페넷시 모델입니다. 이 친구는 가장 최근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제품이고 60s 체리는 60s가 60을 말하나요? 50s는 50이고 60년대의 이슈 같은데 헤드 머신이 약간 빈티지 헤드 머신이 들어간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라인업이 지금 뭐 약간 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커스텀 샵과 아무튼 60s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도 피규어드, 페이드드, 그로스 이렇게 또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커스텀 샵 제품으로 나오는 거는 거의 가격대가 한 7,800대 나가는 거고 용어는 500 언더로 나오는 제품인데 아무튼 가성비 극강의 ES-335-DOT 세미할로우 파티 사운드 낼 수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한 바꾸 두 방 들어가고요. 이렇게 쓸 수 있지? 두 벌럼 투 터드로매틱 브릿지가 되겠네요. 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리테이처리, 아주 굉장히 아주 이 나무 결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시스루 제품의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시플랫, 다트인네이, 로즈워드 지판이 되고 바인딩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뒷면을 보시기에도 마찬가지로. 메이플, 아치탑이 들어가는 모델이고, 세딘넷, 그 다음에 마오가니 원넷, 드럭스 헤드 머신, 메이드 인 USA 23년식으로 나오는 아주 기타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335, 명기, 재즈, 연주인들의 필수품, 시스티스 체리, 335, 디오티 모델이 되겠습니다.